지난 13일 오전 10시 25분쯤 통영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 설치된 에어바운스가 무너져 초등학생 9명이 다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찰과상을 입거나 머리통증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다행히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주차장에는 인근 종교단체가 주최한 여름 캠프가 열려 초등학생들이 높이 2.5m 정도의 에어바운스 미끄럼틀 등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미끄럼틀에 공기가 빠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